올여름 휴가철이 청주국제공항의 가장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청주와 제주로 오가는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도 13개 노선까지 늘었는데요. 올해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청주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가릴 것 없이 항공사 발권소마다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 경상전라권에서도 청주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와 일본, 중국, 대만 등 일부 인기 노선 예매율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보다 최대 15%포인트가량 더 늘었습니다. 여기가 노선도 좀 많이 늘어났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여기보다는 거리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유리하고 가까워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청주공항의 지난 상반기 누적 이용객 수는 모두 231만 명. 이 가운데 71만 명이 국제선 승객입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국제선 이용객 5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중국 장자제와 베트남 푸꾸옥 노선이 취항하는 등 청주공항에는 현재 7개국 13개 노선이 운항 중입니다.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본 사포로와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상하이와 홍콩 등 최대 10개국 25개 노선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여름 성수기가 지나면 청주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이용객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여행 선택지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중국 노선이 본격적으로 운항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청주국제공항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수용 한도를 초과한 여객터미널과 만성적인 주차난, 출입국 사무소 등 공항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